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거나 또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구요. 맞춤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 맞춤 설정 클릭하셔서요. 화면에 맞춤 탭에 가로에 가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클릭합니다. 다음은 셀 스타일 출력인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글꼴 크기가 있다고 해서요. 여기에서 글꼴 크기 1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글꼴 크기가 변경은 되는데 문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다음에 셀 스타일 출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출력을 선택하시면 글꼴 크기 14 하셨던 내용이요. 글꼴 크기가 11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4를 먼저 하셨는데 셀 스타일을 나중에 하셨다. 글꼴 크기 바뀌니까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글꼴 크기를 14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시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시구요. 값을 30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구요. 그럼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구요. 다시 두 번째 내용도 제목에다가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p1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p1셀에 상공 유통할 때 상자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서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 특수문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특수문자 선택하시구요. 같은 방법으로 매출 현황에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2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i2셀의 날짜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요. 표시 형식이 있구요. 현재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7셀의 우유를 한자로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7셀 우유를 범위를 드래그 하셔도 되구요. 뒤에다가 우유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깜빡깜빡 하시면 깜빡깜빡 할 때 한자키 눌러서요. 바꾸고자 한자 선택하고 변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5부터 c6까지 선택하시구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맥주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또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이니까요. 표시 형식의 오른쪽에 하살표 클릭하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문자입니다. 문자 뒤에 골뱅이 뒤에 맥주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 맥주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5부터 b6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b7부터 b9 그 다음 b10부터 b12 다시 b13부터 c13 b14 부터 c14 영역을 선택합니다. 같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은 처음에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선택하셔서 한 번에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h4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d4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체육의 색깔을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표시 형식이니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오른쪽 하살표 누르셔서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왼쪽에다가는 삼각형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삽입하고자 한 삼각형 선택 그 다음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숫자 왼쪽에 삼각형 기호를 셀 너비에 오른쪽에 천단이 굽은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하시오. 그러면 왼쪽에는 삼각형 기호 그 다음에 셀 너비에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특수문자와 오른쪽에 표시할 숫자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 공백은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별표 뒤에 오는 내용을 반복할 수 있는데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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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원자가 아니라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개를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 천단이 굽은 기호와 개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14부터 H14 라고 되어 있는데요. D14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의 자릿수 늘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표시 형식의 옵션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에서 서식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가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또는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D의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을 두 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시 I1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대각선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오셔서 대각선 방향 X자 모양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B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글꼴의 테두리에 가셔서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열머리 끌 A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에서 숫자 2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제품명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다음은 B13부터 B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의 옵션이나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가로에 가셔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I5 셀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표시된 사용자 이름은 지우신 다음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I5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다시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의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면 메모 입력된 텍스트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5부터 G5부터 H12 영역에다가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K3 셀에 있는 값 10을 더하여 표시하시오. 현재 160, 350에다가 각각 10을 더하면 170, 그 다음에 360 그래서 각각 다 10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K3에 10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 누르셔서 복사하시고요. G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값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모두를 선택하시면 지금 적용해 놓으셨던 서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값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더하기 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를 아래쪽에 연산에서 더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0을 각각 선택한 범위 정한 영역에 10식을 더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은 2급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5문항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예제들을 가지고 예제를 구성해 봤습니다.